안녕하세요 농장의 농원의 배상철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일요일입니다. 날씨는 체감온도가 0도시로 어제보다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장에서 일들 했는데 이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복숭아 정정했던 자주들을 수거해서 파쇄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준비했습니다. 저희집 사리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이것은 호바입니다. 이제는 이제 일양을 했습니다. 길고양이 삐비입니다. 어찌나 사람을 잘 따르는지 강아지처럼 아주 지겹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두나무를 전정을 했습니다. 전정한 가지들을 모아서 파쇄를 한 대에 다시 밭에 넣어주면 건강한 과일이 미끄럼으로 잘 사용될 수 있답니다. 이상 오늘 하루 일과를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